. . . . . . . 맛있어 맛있어 안녕하세요 오늘 두 번째로 자전거 라이딩 하러 왔는데요 날씨도 좋고 오늘 잘 하시는 분이 또 같이 계셔 가지고 하시는 거 보면서 좀 더 많이 자세나 이런 거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타겠습니다 화이팅 별래공원에 한번 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살고 있는 동네보다 아주 자전거 연습하는 여건이 아주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재밌게 타다 가겠습니다 별래 화이팅 깔고 배우님의 대규모 근데 이거 할 때 그냥 생각이 지금 자빠지려고 한다는 생각으로 하거든요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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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빨랐다 아 너무 빨리 태웠어 더 더 더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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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떻게 좀 자세랑 코너 같은 거 좀 해보셨어요? 속도 좀 낸다는 생각에 다 나머지는 까먹어가지고 코너가 안 될 것 같아요. 격사가 너무 급해요. 코너가 너무 짧아서 속력을 내니까 코너가 못 떨겠네요. 자 여기 조심 조심 천천히 가사 낮추고 오른쪽 다리 아래로 조금 위험하죠. 아까보다 조금 좁으면서 수길이 있었어요. 자 여기 계단 다섯 개. 다섯 개. 새벽에 민턴 치고 급하게 맨날 지가가죠. 자전거 타러 오고 그 다음에 오후에 농구하러 갑니다. 몇 시간 초? 토탈 몇 시간 하세요? 일골 도라 씨가 운동하는 거죠. 토요일만 그렇게 하니까 일요일날은 녹초가 됩니다. 맞습니다. 일요일 교회 가야 되는데 요즘 교회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집사님? 행복합니다. 시간이 놀러려요. 오전이. 안 내리고 올라가는 그 희열. 그 짜릿함이 있습니다. 올라가 보면. 근데 다음에 하면 또 힘들어요. 딱 여기에요. 네. 멀쩡한데요? 이상하면 더 큰일이죠. 멀쩡한데 뭐 뼈도 안 튀어나왔어요. 뼈도 푹 튀어나오고 그래야지 아프다고 하시지 뭐. 멀쩡한데? 빨갛지도 않고. 멍도 안 들었어요. 내려왔어요. 줄이 차가서 다시 나간 taking Eso- 않습니다. 여기를 타고 내려온다고 했는데. 뼈도 우린 addressing the level. regional construction. 날씨였습니다. 네 가보자. 어 왔어. 멋지다. 멋지다. 멋있다. 002 행복했다 지금 200 행복했다 지금 우아 왼쪽 왼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왼쪽 pianon126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고 ㅎㅎㅎㅎ 오! 대박, 대박! 너 여기는 패끝 알지? 타킹 대선 cold 정말 이거 내놓을 수 있냐? 하하 hog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이게 너무 재미있는 코스인데 몸이 안따라져서 너무 아쉽네요. 자 오늘 코스 처음으로 못 모르고 따라왔는데 오늘 처음 코스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직 배울게 많은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언젠가는 더 높은 사람도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파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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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